1. 유한 1서 자 오늘은 유한 1서 다음 시간에는 유한 2서 3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유한 1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유한이 있었죠 우리는 사도 유한 그렇게 말합니다 유한이 쓴 성경이 유한이 사도 바울 다음으로 성경책에 많은 부분을 썼어요 먼저는 유한 보금서를 유한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있는 유한 1서 2서 3서 그것도 사도 유한이 썼습니다 또 마지막에 굉장히 불량도 많고 어렵다고 우리가 알려진 유한 게시록 게시록이라고도 하고 또 유한이 쓴 게시록이라고 해서 유한 게시록이라고 하는데 유한 게시록도 유한이 있었죠 사도 유한은 말년에 많은 세월을 에베소에서 보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유한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해서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서 살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이후에 전승들을 통해서 유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유한 1, 2, 3서는요 어떤 특정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에베소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에베소소를 공부하면서 봤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게 굉장히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모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에베소였어요 물론 진짜 처음 모교에는 예루살렘이지만 그 소아시아의 제2의 예루살렘과 같은 그 지역의 교회 중심이 되는 그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신다 이렇게 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된 그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 교회들에게 이렇게 회람 형식으로 돌려보는 편지죠 회람 형식으로 다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쓴 그와 같은 편지입니다 물론 기록 장소는 에베소가 되겠죠 요한이 살던 당시 그 점서부터 전체의 지배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였어요 그렇죠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만화라고 알고 있듯이 우리가 잘 알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시작한 그래서 자연과학의, 인문과학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헬라 문화인데요 헬라 철학이고 그것이 나중에 또 이렇게 13세기, 14세기, 14세기 이후에 부응하게 된 것을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이걸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만물의 모든 곳의 근원이 물이다 우리 고등학교 때 철학시간에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입니다마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그 이외에는 불이다, 공기다, 흙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한 생각으로 꽉 차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쓰고 있는 그런 개념과 그들이 쓰고 있는 용어를 빌려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보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마는 요한보금의 모든 만물의 근본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서 그 당시 힐라문화에 젖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소개하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물론 그 당시 교인들에게도 썼지만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요한 1, 2, 3서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특별히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소위 말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영지주의는 뭡니까? 영이 최고다? 그런 얘기예요 영이 최고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과 모든 것들은 영 이외의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끝나고 나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끝이 다른 거예요 단, 끝이 잘 나가다가 삼천보로 빠지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영에 중요한 것을 설명한 것은 좋지만 거기서 조금 잘못 나가서 그러므로 인간의 육신과 인간의 정신 이런 건 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육신이고 영은 영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무분변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마는 영이 잘 돼야 정신이 잘 되고요 정신이 건강해야 모든 하는 일들이 강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과 또 정신과 육신 영혼 육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잘 돼야죠 그런데도 그리고 영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반대로 육신이 건강해야 또 정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피곤하면 만사가 다 귀찮고 짜증나잖아요 육신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야 또 영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상관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오직 영만을 주장하니까 들을 때는 굉장히 믿음이 있고 솔깃하게 들리지만 그리스찬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찬의 삶을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잘못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칠 때 말이죠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맞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냐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이 다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런 몸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생각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이완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도 100%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치료해야 될 죄의 값을 정확하게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인성도 100%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우리가 함께 부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그 찬성을 골랐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한 바른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이완이 썼다고 했는데요 사도이완이 썼는데 이 요한 1, 2, 3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정말로 사도이완이 썼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요한복음도 읽어보고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한 1, 2, 3서서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아주 신기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그거하고 내용과 요한 1서가 시작되는 그 내용이 너무나 비슷해요 제가 거기 한번 그렇게 비교했습니다 아까도 힐라철학의 용어와 개념을 빌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로고스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는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예수님은 앞에 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이 모든 것의 창조의 근본이 물이 아니고 불이 아니고 공기가 아니고 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을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또 시작을 해요 요한일서 1장 1전에서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글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편지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인데 거기다 또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로부터 계신 것이고 우리가 들은 것이고 그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대신에 예수님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만져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요한일서의 내용의 시작과 요한복음의 시작이 너무 똑같죠 그쵸?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보면 또 예수님을 말씀에 비교하고 하나님이 빛되시는데 예수님도 빛되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에 빛이 있으라 그러고 창조했잖아요 그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오셨어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제 처음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제2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도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공기, 물,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다 그게 근원일 거야 그렇게 추측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다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야 하고 그 창조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전개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쳤는데요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어요 세상에 혼돈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요한인데 세례요한을 얘기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빛이 아니었어요 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인데 찬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게 되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제 장소를 이루신 예수님 그는 세상에 계셨어요 세상에 그로말며 생겨났어요 빛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말과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이 이렇게 순서대로 소개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요 그 당시 그런 중세 철학 헬라 철학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무슥의 소리입니다만 그렇게 요한복음도 천지를 예수님을 로고스와 빛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도 똑같이 시작을 해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일서의 내용이에요 곧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곳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지금 빛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도 로고스 말씀으로 시작해서 빛에 관한 내용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요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요 요한일서도 말씀과 또 이어서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쓴 게 확실하죠 그러면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쓴 게 확실하죠 너무 똑같잖아요 조금 더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금서에 보면 사도 요한을 세배대와 살롬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세배대 어머니는 살롬의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부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하인을 거느릴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은 야고보라고 우리가 보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보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에요 배에서 그분을 깊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시죠 그들은 아버지 세배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남겨두지만 그 집에 일꾼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봐서 조금 여유 있었던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지금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후에는 예수의 제자로 이렇게 갔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보금에 있는데요 다음날 요한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어요 지금 이걸 누가 쓰고 있어요? 요한보금이니까 요한이 쓰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지나가신 것을 보고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제자는요 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메시아라니까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서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누구냐 시몬 베드로와 형제지간인 안드레였다 그랬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였다 그럼 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 이름은 쓰지 않았는데 우리가 문맥상으로 쭉 보고 그 다음에 보금소에 나올 때에 모든 것에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 것들을 보아서 이 두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 한 사람은 자신이었는데 자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요 굉장히 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살롬에는 재정적으로 예수의 사역을 아주 지원하였던 아주 적극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들이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얘기인데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었고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살롬에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누가? 살롬에가 그러니까 살롬에는요 두 아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이 나중에 메시야로서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때가 되면 우리 아들이 출세할 텐데 우리 예수님 내가 정말로 잘 모셔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잘 모셨던 요한의 어머니 살롬에가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건 있죠 한 분은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살롬의 두 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나라가 임하시면 저는 한쪽 오른쪽에 한쪽은 왼쪽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해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서 붕괴하였다 그런 말씀 우리가 있죠 근데 이게 마가보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 또 다른 보금소에서도 나오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세배대야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가서 절을 했다고 했어요 세배대야 아들들의 어머니 누구예요? 살롬에죠? 그럼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했어요 이게 뭐냐 어디에 나오는 얘기야 이건 마태보금에 나오는 얘기예요 마가보금에는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만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마태보금에 보면 어머니가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인류 역사상 기록에 나온 첫 번째 치맛바람이 살롬에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셔서 살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살롬에가 대답을 했어요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나중에 왕이 되시면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였을 정도로 열성적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도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사랑의 사도 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사도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화도 내지 않고 온화하고 모든 말에 아주 부드러웠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처음의 성격은 불과 같은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금서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단을 그래서 나중에 그 불과 같은 성격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이단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할 때에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할 때도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본래 성격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성격은 굉장히 급했던 사람이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이거 저작권 침해 아닙니까 막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른 사람이 아님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았습니다 하지 마시오 그렇게 자기가 혼쭐을 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예수님 예수님을 보수처럼 보시는 어떤 그냥 어깨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합니다 형제죠 형제는 용감하였다 주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 우리도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만 하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태워버려요 왜 우리를 영접하네 우리를 왜 못 알아봐 그런 얘기죠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지지셨다고 했어요 성질 죽이라고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말라고 예수님의 꾸중을 들을 정도였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신앙이 성숙하여 가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쓸 때쯤에는 그는 굉장히 성숙한 굉장히 노련한 그리고 깊은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사랑을 교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사도라는 같은 별명을 들었어요 전승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그 요한 얘기를 여러 차례 읽었어요 여러 군데서 읽었어요 저는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에 나중에 오래 있으면서 이제 나중에 그 밤모섬에 갔다가 그 다음에 밤모섬에서 풀려나와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사도 에베소 교회를 돌보면서 있을 그때에 그 사도 요한에게 늘 설교를 시키면 사도 요한은 늘 나와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했다 그 설교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럼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남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이야기를 너무 계속 반복해서 사람들이 그에게 붙인 별명이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한 1서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인데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극진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예수님께 때때로 꾸지람도 듣기로 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기 자신을 일으켜서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자기가 기록한 것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있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그 당시에는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쓸 때 자기의 이름은 거기다 잘 쓰질 않는다고 그래서 아까 예수의 두 제자 중에서 안드레 빼고 나머지 한 제자는 우리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에요 요한 본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썼어요 내가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썼어요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사랑하자는 권면을 늘 했던 사랑의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정리하는 차원입니다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그 제자들 남자들 제자들은 거기에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게 사도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유명한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요한을 보시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 자 이분이 내 어머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그 제자는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나중에는 에베소로 모시고 갔죠 에베소로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어머니를 모셨는데 지난번에 한번 사진 보여드렸습니다만 바로 저것이 에베소에 있는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곳이라고 실제로 살았는지 뭐 2000년 전 얘기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아무튼 마리아가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장소라고 그렇게 지정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성지로 여기는 바로 그 곳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노년을 에베소에서 설교와 저술 등의 일로 보냈어요 뭐 요한 1, 2, 3서도 썼고 요한 게시록도 물론 반모섬에서 썼습니다만 그런 많은 하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노년을 보내다가 도미티안 황제는 81년에서 96년까지 있었던 황제인데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박해 시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에 유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요한 게시록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1장 9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환란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이 나 요한은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신앙 지키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보았던 환상을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가 있고요 그 앞에 반모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왼쪽으로 쭉 가면 아데네와 반모섬 그 중간에 그레데섬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가 죽은 이후에 이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죽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죽어요 그래서 보면 사도요한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커요 좀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사도요한 기념교회 가보면 저 에베소에 한국까지 이렇게 보이는 그 같은 높은 언덕에 사도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렇게 폐허가 된 것입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기둥만 서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 기둥만 보더라도 와 그 당시에 상당히 큰 교회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요한 기념교회니까 사도요한이 있었던 그 교회는 아닙니다 후에 사도요한을 기념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니까 분명히 에베소에 사도요한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지난번에다 잠시 보여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세인트장 사도요한의 틈이 있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사도요한이 장사되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곳이 바로 그 기념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는 100년경에 서기 100년경에 94세의 나이로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세까지 살았느냐를 모르는데 주석도 찾아보고 다른 문원들도 찾아보니까 대개 90세 이상 산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굉장한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90세 이상 살았으니까 말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도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요한이 베드로가 사도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는 네가 지금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댕기지만은 네가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추겨서 이제 메어서 가게 된다 예수님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베드로가 물어보냐면 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 저 사도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베드로가 물어보는 것을 듣고서 자기가 쓴 게 사도요한 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요한 복음 2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때의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 주님을 넘겨줄 작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너보고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사도요한이 대신에 제자들 대신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을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얘기합니다 저쪽이 사도요한이 오고 있으니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뭐 지금 이렇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자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요한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시 한 번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제림이 늦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그때까지 계속 오래 살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에 들었던 제자들은 어떤 소문을 냈느냐 하면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면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쓰고 있어요 사도요한이 지금 쓰고 있어요 돌이켜보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장소의 축복을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나의 모든 다른 동료 제자들은 나 순교를 당했는데 왜 나는 반모섬에 유배까지 갔다 와서 난 거기서 순교하는 줄 알았는데 또 죽지 않고 왔어요 이게 웬일일까 라고 하면서 그때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 그런 의미에서 나를 오래 이렇게 살도록 이 땅에 두셨구나 사실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너는 순교하지 않고 죽는다 그런 예언은 뭐 아니겠습니다만 이 사도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 1, 2, 3서는 사도요한이 요한복음과 함께 이 복음서 이제 다음 오늘은 다음 시간에는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짧은 그 서신입니다만 그거 플러스 요한기시로까지 이제 앞으로 요한이 있었는데요 이 요한이 이렇게 많은 복음서를 쓴 사랑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도로서 이렇게 귀한 복음서를 썼는데 오늘은 그가 누구였는지 왜 썼는지 이 편지들을 오늘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요한 1서 2서 3서의 내용들을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추러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글자막 by 한효정